나쁜 년, 어디 가? 너 왜 여기 있어? 피자야. 언니, 언니, 피자야. 뭐야, 니가 왜야? 나쁜 년, 니가 여기를 어떻게 와? 니가 가니 여기로! 나 정하야, 나 정하야! 이 불을 뜨다시게 해야겠다! 언니, 언니,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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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. 나한테 전화했지? 내 아들이 열감기인데 도와달라고 약 먹었는데 안 낫는다고 무섭다고 화살했지?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? 왜 맨날 힘들어서 내가 필요할 땐 없어? 남편은 또 전화 안 대고 그 밤에 내가 얼마나 무섭었는데 기껏 전화했더니 문아 보고 나도 힘든데 칭칭 대지 말라고! 그러고 너 전화 끊었지? 난 너밖에 없었는데! 으아악! 으아악! 내 넌 맨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! 맨날 힘들어! 그래서 내가 맘 놓고 치세지도 못하게! 내 아들 살려내 이년아! 내 아들 살려내 이년아! 내 아들 살려내 이년아! 니 나쁜 년! 넌 친구도 아니야 이년아! 으아악! 잘못했어! 우리가 다 나쁜 년이야! 미안! 미안! 싫어! 다 싫어! 내 아들이 내 등에서 죽었어! 내 아들이 내 등에서! Pragökínhrated! 나는 곧 Ide 希 daddy 이來! 마음님 밝으러 함께 아아...